지금 전반적으로 공천이 다 끝났는데 여야를 좀 평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예측한 대로 김부인 특검 표결 끝나니까 알토랑 같은 강남 TK벨트에 본격적인 학살이 시작되고 있고 용액관들을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의 공천은 건생힘사 김건이 살리고 국민의힘 죽는다. 이게 지금 보면 그래도 민주당은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광주 같은 데 가보면 현역 의원이 탈락했는데 거기에 후보들 예를 들면 안도골 전 기재부 차관 정준욱 변호사 40대 그리고 정준욱 전 한경 앵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개혁 공천을 했다. 혁신 공천을 했다. 신인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을 보면 결국 건생힘사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뭐냐.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열어보면 거의 50%가 울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역 불폐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돌려막기 하고 있잖아요. 재만력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혁신 투표를 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패배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이 혁신 투표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내려가는 모양새, 국민의힘은 올라가는 모양새였는데 그거는 이렇게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부터 문제는 국민의 힘에 터집니다. 국민의 힘이 터질 것이다. 하지만 강남벨트, TK에서 진짜 학살당하고 용액관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최상병 사건을 잊어먹지도 않았는데 그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그 차관을 공천을 줍니다. 심험철 차관은 공천 줬고.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니까. 임종득 차장도 공천 지금 주는 거잖아요. 아무리 전직 대통령을 그래도 예우 차원에서 사면복권 했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변호사 두 사람을 알토랑 같은 대구에다 공천하는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 방지용으로 공천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시끄러우니까 포장을 잘못했으니까 지지도가 약간 떨어지더라도 저는 총선 전국으로 들어가면 김건희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 정권 종식을 위해서 다시 민주당이 돌아온다. 그렇게 봅니다. 나가신, 탈당하신 분들이랄지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김영주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까요? 탈당하신 분들 중에서 무소속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 서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영주 부의장은 노동계 출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의정활동 잘하고 지역구 활동 잘한 분이에요. 아니, 그런데 중재재해처벌법을 그렇게 추진했으면서 그걸 그렇게 반대했던 당에 들어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 정체성은 대북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에서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운동을 한 민주당의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 부의장이 전향을 하더라도 탈당을 하더라도 새로운 미래 혹은 무소속으로 갔다 가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완전히 빨간 옷을 입는 것은 영등포 국민들이 절대 영등포 국민들이 심판해서 국회에서 만날 일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설훈 의원이나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광주에서 이낙연 대표가 출마한다고 하는데 별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던데 저는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니까 YTN 여론조사에 이낙연 대표가 1% 받았더라고요. 난 연민의 정을 느껴요. 1%? 1% 지지도가. 광주에서 아니면 아니 어떻게 됐든 광주에서 아니라 천당에서 지옥에서 출마하더라도 이낙연 대표가 국회의원 될 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간적으로 그 이상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거긴 말씀하지 말고 신경 뚝 끊읍시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큰 무슨 바람이 일 것 같지는 않고 없어요. 그런데 혹시 수도권에서 1, 2% 호남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수도권에서 1, 2% 정도 민주당 후보들의 발목을 잡을 만한 그런 후보들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됐든 새로운 미래가 수도권에서 공천을 하면 기천표는 받습니다. 기천표는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는 즉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 검찰의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다. 도우미 역할을 해버릴 것 같아요. 그렇을 때 이낙연의 인생 이낙연의 정치 이 국민적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 저는 이낙연 대표가 마지막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라 하겠어요. 둘이 손잡을 것이다. 아니 제가 뭐라 하겠어요. 민주진보개혁세력 이부영 이사장 등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연합해라. 통합은 안 되고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신당도 즉 조국 혁신당도 함께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광주 전남 전남 목포 해남 한도 진도를 돌아다녀도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 신당 즉 조국 혁신당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제 비로소 긍정적인 면을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로 이재명 대표한테 인사 가서 그 모습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같이 가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조국 혁신당은 상당한 바람을 불고 있어요. 어제 그제요 경북 경산에 사시는 30년 민주당을 했다는 신모 씨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경북에서도 경산에서도 조국 신당 바람이 분다. 그런데 다섯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어떻게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하느냐 이걸 모르는데 나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 당신은 알 것 같다. 라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조국 대표한테 문자로 보내줬어요. 어떻게든 우리 야권 아니에요. 특히 경북에서 민주진보 개혁 세력을 지지한다는 바람이 분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조국 대표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항상 제 문자를 보고 전화를 받으면 금방 오는데 어제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신장식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주었어요.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 중앙일본을 보면 교차 투표를 한다. 저는 어떻게 됐든 우리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커 나오는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은 못하더라도 연합연대에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 검찰 정권을 심판하는데 같이 가자 그것을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같이 가자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